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그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래서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이제 100주년 기념식이 있을 예정이지만 오늘 광주에서는 오전부터 각종 다양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.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. 오늘 광주 백범기념관에서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. 임시정부 수립 지금 100주년 기념의 해입니다. 올해가 그래서 1919년 4월 11일에 상해에서 임시 의정원이 구성하고 난 후에 임시 헌장을 선포하고 돼 있는데 바로 오늘이 그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100주년 행사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. 상하이에 100년 전 딱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거죠. 네.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럼요. 백범기념관이 실은 2015년도에 건립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 시민이 위치나 이런 것을 잘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의 100주년 기념식을 이 장소에서 개최함으로써 일단은 시민들에게 백범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군은 작동 천변 옆에 백범기념관이 있습니다.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선포군은 신인이 일치하고 중애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을을 일으킨 지 30여 일에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. 네. 현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 임시 헌장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초가 됐죠. 그리고 놀이패 신명의 기념 공연도 있었습니다. 다양한 공연들이 마련되어 있었네요. 네.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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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러 나가 상처의 주사 남부총장과 기념식에도 많은 광주 시민들이 왔었어요. 태극기가 헷갈리는 모습이 굉장히 강한 기분이에요. 대한민국 안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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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관순 열사가 입으셨던 옷을 입고 대한민국 임시 헌장 성포문을 읽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일로 다가왔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때 그 시대 사람들의 혼과 정신을 되새기게 되었고 군인이 장래 희망인 저에게는 더 큰 애국심과 자긍심을 국가에 갖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년이 되는 오늘 숭고한 뜻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뜻을 기르기 위해 모이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시작은 바로 임시정부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탄생의 날이라고 봐도 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군 자금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많이 뒤에서 밀어들였대요. 자금도 돼드리고 그래서 상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렸다는데 그 사실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또 전라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3시 후 또 7시 15분부터는요 제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중계방송으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